호박 그게 뭐야? 호박잎 그렇게 까? 까야 되는데 나는 까진 건 줄 알았네 아 그 줄기 있는데 지저분한 걸 까는 거야? 응 까야지 먹어 그렇게? 응 그렇게 씻어? 깨끗이? 응 그렇게 비벼야 부드러워져 응 까시가 있잖아 여기에 아 가시가? 까끌까끌한 거 까끌까끌한 거 이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비벼지면 그게 떨어지잖아 응 다 먹는 방법이 있어 다 먹는 방법이 있어 이게 줄기도 먹던가? 응 이래 가지고 쪄? 응 그러면 양념장이 있어야지 양념장 만들어야지 양념장 만들어야지 간장 응 간장 먹을만큼 막 이렇게 따라서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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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숟가락 숟가락 To baptize 국 끓이려면 줄기를 잘라 잘라서 줄기를 넣어 이 정도만 넣을 거칠까요? 마늘 쪄졌어? 국 끓이려면 줄기를 잘라? 잘라서 줄기를 넣어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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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호박잎이 이제 처음 나왔어? 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처음 나와 어른시장 처음 나왔어 음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아 호박잎이 맛있다 이 줄기까지 먹어도 맛있네 줄기를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지 호박잎이 원래 언제 나와? 봄에? 가을에 호박잎이 호박잎이 열어야지 아직 아쉬운 짓도 안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쓸건가? 원실건가?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전범이